네 장윤진TV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댓글 한번 볼까요. 푸른 시인님 2008년 이후 무역적자가 처음이다. 예 맞아요. 우리나라가 2008년 이후니까 그 당시 이명박 때 국제금융위기 때 무역적자가 한번 났어요. 그리고 처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2008년에 이명박 정권을 좌우했던 그 핵심 인물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좌우하고 있어요. 그러니 똑같은 상황이 나는 거지. 그렇죠. 김소나님 오직 정적 죽이기와 국민 때려잡기를 한다고요. 자 킹선님 기레기들이 권력 견제는커녕 따까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 예 그 다음에 nfts님 현금으로 뽑아서 어디에 돌렸을까요. 기레기들이 아닐까 의심됩니다. 음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중규 검찰총장 때 e9, e9님 1호 영업사원이 나라를 팔고 있습니다. 1호 영업사원이 나라를 팔고 있네요. 팔라는 상품은 안팔고 있죠. 최악의 정권이다. 테디 열두남매님 말씀하셨고요. 웬즈데이님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다. 자 학교 매장님 시다바리 언론들. 김호준 총수가 시다바리 언론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죠. 시다바리라는 게 이게 어떤 분은 시다바리가 일본어라고 알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어가 섞이긴 했는데 완전 일본어는 아닙니다. 시다가 뭡니까? 시다. 수습이죠. 수습. 견습 직원. 그러니까 어디 보자면 보조. 보조를 보통 보니까 시다라고 그러죠. 옛날에 공장, 특히 봉제공장에서 재단사가 있으면 재단사 옆에서 보조를 해주던 사람을 시다라고 그러죠. 시다. 보조. 시다. 시다. 여기서 나온 게 바리, 시다하고 바리가 붙은 거예요. 바리가 뭡니까? 군바리니, 짜바리니 할 때 어떤 사람, 직업을 가진 사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 바리죠. 쪽바리처럼. 바리는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 어떤 집단을 낮추어 부르는 말을 바리라는 전미사죠. 자, 그래서 시다하고 바리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시다, 바리가 된 거예요. 이거 두 개가 다 1어는 아닙니다. 되게 이어틱하죠. 근데 앞에 시다는 1어가 맞는데 바리는 1어가 아닙니다. 제가 참 여기 와서 국어 강의까지도 안 해요. 자, 윤석열이 이렇게 국민들을 때려잡고 노조를 때려잡고 지할 짓은 안 하고 경제가 망가지게끔 하는데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지율이 오르거든. 그렇게 경제를 망쳐도 지지율이 오른대.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잠 안 자고 노력을 해도 안 오르더니. 아휴, 속 터진다. 자, 세 번째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자와의 전쟁. 정말 치사한 윤석열. 자, 이 약자와의 전쟁. 아, 이거 내용을 좀 바꿔볼까요? 약자와의 전쟁이 아니라 약자와의 전쟁. 이걸 좀 바꿔봐야겠다. 노조 노조 장부 까라고 자,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진짜 노조 장부가 노조 장부 까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면은 검찰총장 특갈비부터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참 답답합니다. 네, 참 그런데 이거를 옛날 같으면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언론이 제일 먼저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내로남불 아닙니까? 지 특활비는 안 까고 노조보고 장부 까라고? 참, 이거야말로 진짜 내로남불이네.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더 서글픕니다. 특히 이게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도 그렇고요. 이쯤 되면은 사실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윤석열을 비판을 해야 정상인데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도 그렇고 뭐가 겁나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물린 게 있는 건지 참, 요새 하는가 보면은 아휴, 아휴 소리가 절로 납니다. 진짜. 자, 여러분 제가 요렇게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요거 요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요렇게 어떻습니까? 예, 한번 다시 한번 제가 고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울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한울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약자와의 전쟁이라고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만배 기자가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 독하죠. 김만배가 물론 뭐 잘했다고 얘기는 못하죠. 그런데 사실 검찰에서 특히 윤석열, 김만배한테 신세 안 졌다고 소리는 못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최순실 특검 때 박영수 특검, 특발검찰한테, 국정농단 특검 때 박영수 특검한테 가서 윤석열을 추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만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로 됐을 때 그 인사청문회에 상당히 이래저리 뛰면서 많은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 나오는 거를 만배 형이 많이 막아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신세를 많이 졌었는데 그 김만배를 다시 감옥에 가뒀다. 1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난 지 석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다시 감옥에 가뒀어요. 독하네요. 진짜. 윤석열도 독하고 검사들도 참 독하네요. 과연 이 사람들은 뭘로 만들어진 사람들일까요? 우리처럼 뼈와 살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피와 고름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금속성 물질로 만들어진 거 아닐까? 아니 방사성 물질로 만들어졌나? 그렇게 궁금할 정도입니다. 김만배가 감옥에 간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만배가 최근에 나묵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내 길을 갈란다. 이 말이 뭐다? 나무, 너는 검찰이 시키는 대로 검찰이 원하는 대답을 해줘라. 나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란다. 이 말이었죠. 이 말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구속영장이 재청구가 됐습니다. 사실상 김만배의 목을 죄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겠다는 거지. 얘가 지금 뻗대네. 좋았어. 너 감옥 한번 더 들어가 봐. 이거였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 협조 안 한다고? 좋아. 그럼 네가 감옥이지 뭐. 알 데가 또 있겠어? 이건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구속이 되고 나자마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주자마자 그 다음날, 다다음날, 그러니까 오늘까지 연속으로 계속해서 김만배를 불러 제끼고 있대요. 새벽에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다음날 바로 불렀다는 거 아니야.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벽녘까지 이렇게 잠 못 자고 조마조마 기다려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또 불러서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독하다. 독해. 이쯤되면 야차 같아요. 야차. 불교에서 보는 야차. 불교의 그 성화를 보면 야차라는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피와 살을 뜯어먹고 사는 괴물을 야차라고 그러거든요. 야차. 야차 같다라는 생각에 들어요. 검사는 야차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김만배는 그나마 한때 법조계에서 법조계를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서는 대장이었어요. 법조계 법조 기자단의 실세였어요. 실세. 그래. 그러니까 약자라고 하기엔 좀 멋있게. 하지만 전장현 장애인단체 이 장애인단체 대표까지 체포하겠다는 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태도입니다. 이 전장현 대표 박경석 씨가 사실 경찰 출석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외출이 어려운 상태인데다가 그리고 외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준비 그 다음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 이런 거라도 좀 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해주겠대. 그걸 안 해주고 어쩐다?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잘 못 듣는 얘기인데 똘레랑스라는 말이 있어요. 똘레랑스 톨러런스 인내 혹은 관용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회의 강자 가진자 다수가 약자 소수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관용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금 과하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진자 다수가 관용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게 똘레랑스 프랑스 표현이죠. 똘레랑스 톨러런스 인내 가진자의 인내 관용이죠.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그 정도 똘레랑스도 가지지 못합니까? 참 사뭇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애인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야 꼭 그렇게 굴어야 되겠어요? 아니 전장연에서 좀 시위를 해가지고 불편한 면이 물론 있었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 분들 좀 바빴죠. 그냥 그것까지 내가 이해해.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짜증내는 것까지 이해하고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하고 싶다. 그것까지도 이해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않을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책을 마련해 주기는 커녕 어쩐다고? 잡아 가두겠다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관용도 없는 사회가 됐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그 지하철 늦어지는 거 몇 분을 못 참아가지고 잡아 가두겠다고요? 윤석열 너는 많이 가졌잖아. 부모한테 받은 것도 많고 부모 재산도 많았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배고플까 헐벗을까 걱정 한 번 해본 적 없이 살아왔잖아. 떵떵거리고 잘 살아왔잖아.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곧 감옥에 가둬야겠니? 이해가 안 가네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 사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좀 더 관용을 베풀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된 거 아닙니까? 가졌으면 베풀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그 나머지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 하나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 본인의 신체의 자유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 신체의 자유 이 사람의 휠체어를 빼앗아서 해야 되겠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야 대통령 참 찬란하다 찬란해 참 유치 찬란하다 아유씨 진짜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저런 게 아유씨 진짜 nfts님 감옥에 가둬서 장애인들 단체 힘을 완전히 빼버리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저도 사실은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전장연만 지금 그런 게 아니죠 노조에 대해서도 협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조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회계장부 공개 안 하면 지원금 안 주겠다고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했답니다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했답니다 조선일보하고 데일리안 이런 것들도 언론이라고 세상에 노조가 법치를 부정했다고 야 참 노조한테 회계장부 까라고 하는 게 법치 부정이야 이 사람아 대한민국 헌법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노조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요 대한민국은요 노동조합의 자조성을 지켜주도록 돼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렇다면 대도 안 하게 노조한테 야 회계장부 까마라 이딴 소리 할 게 아니죠 노조 회계장부는 누가 볼 수 있다 노조원들이 보는 거지 조합원들이 보는 거지 조합원들이 장부 까라고 하는 거지 조합원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정부가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부를 공개하게 되면요 거기서 뭐 하나 고투리 잡아가지고 그걸로 노조 지도부들을 괴롭히고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을 대장동으로 괴롭히듯이 노조 위원장들 양대 노총들도 양대 노총 위원장들도 그런 식으로 잡아 가두고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자 민주노총이 정신 좀 차렸을 거예요 이재명 보고 막 출석을 하라는 이런 개소리를 하고 했는데 자 이제는 알 겁니다 어 우리도 그러면 당하겠는데 이재명 당하듯이 당하겠는데 알 거야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민주노총 이들 정신 차리라고 어 니들이 민주당하고 거리를 두겠다 그게 니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100% 마이너스야 윤석열이 민주당을 탄압하는 방식 그대로 민주노총을 괴롭힐 거야 정신 좀 차리라고 인간들아 봐 대장동 때려잡듯이 대장동 가지고 이재명 때려잡듯이 바로 그 칼로 노총 까잖아 윤석열이 하는 게 그거라고 그런데 뭐 민주당하고 거리를 둔다고 LA 이재명은 출석하라고 LA 이렇게 당할 줄 알았어 민주노총 이렇게 당할 줄 알았다고 정신 못 차린 거죠 정신 못 차렸다가 이제 당하는 겁니다 똑같이 당하는 거지 검찰이 이재명을 찔렀던 그 칼을 그대로 노총에 들이댈 거예요 당해봐 사실 이런 상황은요 벌써 15년 전 20년 전에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또는 노무현 정권이 퇴진했을 때 물러날 때 끝날 때쯤에 양대 노총 특히 민주노총 얼마나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을 욕했는지를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민주노총 어떻게 했는지를 아세요? 정말 정말 애들 더럽게 진짜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노무현 욕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정국 그 조문 정국에서 지들 제일 이익 봤을걸? 그래 놓고서는 또 상황 바뀌니까 또 노무현 또 욕했지 그런데 그 당시 노무현을 죽였던 그 이명박은 노무현 죽였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민주노총 죽였어요 쌍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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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당했습니까? 진압경찰에 몽둥이에 쌍용자동차 망했어요 쌍용자동차 노조가 괴멸됐었습니다 그거 노무현 죽이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죽이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노조를 죽이고 있습니다 한번 당해보세요 이제 지금 민주노총이 정신을 좀 차릴 거예요 차려야 될 겁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여튼 뭐 그건 땀 계속 뒤여서 얘기를 하고요 근데 노조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는요 노조원입니다 노동조합은요 노동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자주적인 조직입니다 여기에 국가가 함부로 개입하면 안 돼요 국가나 사용자 단체가 개입하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도 사용자도 노조에 개입하는 거 노조 업무에 이래라 저래라 갑나라 배나라 하는 것 자체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됩니다 지금 윤석열의 이 같은 행위 노조 장부를 열어라 말아라 하는 이거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동조합의 회계는 노동조합원만이 볼 수 있고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다면 조합원들이 문제를 삼을 거예요 윤석열 니가 나설 일 아니야 윤석열은 너는 뭘 해라 니 특활비나 까 윤석열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재미를 봤기 때문입니다 노조를 박살냈는데 지지율이 오르네 한번 또 해볼까 이거죠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했고요 화물연대 파업을 지원하겠다 도와주겠다라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지와 성원을 하늘에 날려버리고 화물연대 조합을 조합원 지도부가 백기투항을 해버렸죠 되게 맥빠진 일이었어요 시민들은 지지해 주겠다고 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도 높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깨갱 하고 꼬리를 내려버렸어 별로 윤석열이 세게 밀어붙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꼬리 내려버렸어 문재인 정부였다면 그랬을까요 아니야 얘들 윤석열이니까 무서웠던 거야 감옥 갈까 봐 무서웠던 거지 노조위원장 되고 노조 간부로 정도 하면 화물연대처럼 전국적인 조직의 지도부를 맡았으면 각오해야지 그런 각오도 없이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이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서 윤석열은 재미를 본 거야 야 노조 이거 별거 아닌데 때리면 박살내네 세게 나가네 세게 나가니까 깨갱하네 좋았어 이번에는 민주노총이다 라고 덤벼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주노총 지도부들 중에서 좀 헐렐레한 애들 다 떨어져 나갈 거야 마치 20년 전 30년 전 박노회에 갔었던 노동해방문화 거기에 박노회에 가 쓴 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투쟁을 통해서 불철저한 사람 용기가 없는 자 적당히 나서르기만 좋아할 뿐 실제로 싸움이 나면 뒤로 빠지는 자 이런 자들이 모두 걸러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투쟁을 통해서 그런 자들이 걸러질 것이다 뭐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그 시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진짜 누가 노동자인지 누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싸우는지 누가 과연 노동자의 깃발을 끝까지 들고 버티는지 한번 보자구요 지금 진보진영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슨 족보 탈영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 뭐 자기들이 뭐 정통인 것처럼 자기들이 뭐 적통이라도 이어받은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자들이 있는데 투쟁의 결과 투쟁의 끝에 과연 누가 남아 있는지 누가 서 있는지 한번 보면 알겠죠 여하튼 확실한 건 그렇습니다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그 티미한 화물연대 지도부들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재미를 붙였고 점점점점 네 더 센 노조 더 큰 노조와 맞상대를 하겠다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화물연대를 잡아뜨렸으니 바로 바로 위 바로 위가 뭐겠어요 민주노총이지 잡아뜨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민주노총이 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진짜 어 그 중요할 때 정말 어 강경하게 싸워야 할 때 오히려 꼬리 내리는 걸 보면서 참 아유 참 그냥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데 이건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노조는 약자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요조는 많이 약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짓밟히는 거죠 여러분 삼성이 수사 한두 번 받았다고 해서 뭐 꺾이는 거 봤어요 삼성에 이재용이 수사 받았다고 해서 삼성 뭐 저 수익이 떨어지는 거 봤어요 SK 뭐 최태원이 뭐 사고쳤다고 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 봤어요 안 생겨요 강자거든 걔들은 근데 노조는 노조위원장 한번 날아가면 휘청합니다 재기가 힘들어요 노조원들이 모이질 않아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인 거죠 따라서 이 사회적 약자는 짓밟고 올라서려는 게 윤석열 정권이자 재벌 정권이자 가진 자들 기득권들 수구적패들인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그 위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노조도 그렇고 전장연도 그렇고 그들을 짓밟고 올라가야만이 아니 그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민주정권 하에서는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정말 꼴보기 싫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들 보수 수구적패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그들을 짓밟고 싶은 거예요 감히 노조 따위가 어디 개겨 가위 장애인들이 어디 설쳐 지하철을 멈추고 지랄이야 니들은 짱박혀 있어 그런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짓밟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같은 사람은요 지가 출근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길을 막는다 인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지 왜 내 권리를 네가 뺏어가 왜 막아 이딴 세월이라는 생각을 그땐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짓밟는 거죠 있는 것들이 더해요 많이 가진 것들이 더해요 많이 가진 것들이 그 잠시 출근길 몇 분을 못 참고 제가 뭐 노조나 전장현이나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문재인 정부한테 매몰차게 굴고 했던 걸 비판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픕니다 좀 더 잘했더라면 좀 더 능수능란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피닉스님 반가운 길버 네 후원 회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배동호님 용산 계곡이의 생각과 방법이 모두 맞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가진 것은 몸뿐이기 때문에 최후에는 거센 반발이 몰아칠 것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노동자 진짜 노동자와 가짜들이 진짜와 가짜가 걸러지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짜들이 지금까지는 목소리만 높여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았는데 막상 이렇게 탄압이 거세지고 분열이 격화될 때 진짜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정말 누가 진짜인지 그때가 되면 압니다 더 강한 그렇죠 뭐 더 말 필요가 있겠습니까 박예숙님 저렇게 해도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밤훈련대도 그렇고요 그 민주노총도 그렇고요 맞서 싸우면요 윤석열 지지율이 안 올라가요 계속 싸워주면 안 올라가 고기를 숙이니까 윤석열이 올라가는 거야 어 윤석열이 이겼네 정말 이 사회가 못된 게 뭐냐면요 약자들이 강자들한테 짓밟혔으면 이 강자들을 치근나게 생각하고 그들을 지원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야 더럽게도 약자들을 짓밟은 강자편을 들어주는 자들이 꽤 많아요 윤석열이 노동자들을 짓밟았는데 왜 지지율이 올라가 올라가면 안 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 노조에 대해서 아주 혐오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면은 사실 안 돼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어 독일 같은 데서는요 노동조합에 대해서 혐오 감정을 드러내면요 처벌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러고 앉았지 이거는 뭐냐 그동안 우리나라 적폐 언론들 조중동이 앞장서서 노조에 대한 혐오 감정을 거침없이 여거없이 뿜어댔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가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노조를 맹렬하게 비난하고 조롱하던 조선일보 지들도 노조하대 진짜 갖지 않았어 아우씨 진짜 참 어이가 없는데 분명한 거는요 우리 사회에서 정말 못돼 처먹은 애들이 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짓밟히면은 그거를 오히려 거기에 환호하는 자들이 있어 약자를 짓밟은 강자를 영웅시하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엄연히 살아있어요 그런 자들이 윤석열한테 지지율을 지지를 보낸 거예요 지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이 사회의 후진성이고 이 사회의 추악 추악한 측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쿨핀님 공감진흥제로 유유상중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앤젤백그림TV님 종부세 내지 못하는 것들이 종부세 내는 사람 걱정해주는 꼬라지와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네 nfts님 노랑봉투법 바꾸자 이름 바꾸자 라고 그것도 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이어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잘 못 나갔네요 네 네 방송 화면이 자칫 잘못 나갔습니다 칫솥 통화 요